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대 여러분, 한국인에 대한 금지를 심어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마음을 얻는 책이 있습니다 함영준 씨가 쓴 내 심장은 코리아로 벅차오른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운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무역국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 강국입니다 교육력이 최고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야구와 축구에서 세계 4강을 모두 다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 일본도 경제와 문화와 예술에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모든 분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에 대한 자긍심은 살아가는 태도에 영향력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자긍심이 있으면 우리의 표정과 마음 태도가 달라집니다 신앙에서 이러한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바울도 청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그 인생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가장 우선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성들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의 영을 따라야 합니다 파울 일행은 아시아의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파울 일행은 아시아의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파울 일행은 아시아의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들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의 계획과 뜻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님을 거부하거나 내 마음대로 나아가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령님께 순종해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보다 앞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순종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을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대 여러분 스포츠나 음악, 예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됩니다 미국 NBA 농구 선수 중에 농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 또 농구 실력 바스켓볼의技가優れています 또 체력 또 승부욕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승부욕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앞서서 그에게는 열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농구 캠프 가운데 어느 참가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바스켓볼 캠프에 참가한 사람이 그의 정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 연습을 몇 시간이나 했습니까? 그러자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시간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지칠 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할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그를 최고의 선수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있어야지만 그에 앞서서 열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삶 속에서 뭔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처럼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결과를 믿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열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열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며 또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대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대로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거를 막으셨습니다 또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제지당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지체하지 않고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썼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들 여러분 내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밀어낼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밀어낼 때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에 빠져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일이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나 비전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체하다가 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택하셨을 때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그를 연약한 자로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악한 영에게 틈을 주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었습니다 성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주실 때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뜻을 주시는 것은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환상대로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빛나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통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가페 교회도 했었지만 새해가 되어서 말씀을 뽑았습니다 이 말씀을 뽑는 것은 한 해 동안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었어요 이재박 믿기 시작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 길이 형통할지어다 너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내가 너를 이뻐히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렇게 나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본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니까 저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처럼 일도 당연히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는 그때 넘을 수 없는 벽이 내 앞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푸뉴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향한 그 뜻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고하고 달려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성령님보다 앞서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빠져서 악한 영역에게 틈을 주는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이 시간을 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환상 그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그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보고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이 인도하는 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며 영적인 거룩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하는 清い実を結んでいく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家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